봉쥬 가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9월 모평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 하나가 끝이 났는데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두 번 다 치른 우리 수험생 친구들 두 번 시험을 비교해 가면서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도 해보고 그리고 내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을 두 개만 보고 비교를 하자면 6월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9월은 그래도 조금 쉽게 나오고 6월이 조금 쉬웠다 하면 9월은 살짝 어렵게 내면서 밸런스를 조절하는 그런 시험이죠. 자 그런데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평이한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의 예상을 넘어가는 문제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는 문법 문제도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의사소통 표현 어휘도 어려운 게 있기는 하죠. 한두 개 정도 좀 헷갈릴 수 있다 싶은 어휘들은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이한 시험이었고요. 문법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 나왔습니다. 어렵게 배배 꼬인 문제 없었고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했던 문제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는 어휘가 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표현도 마찬가지 잘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오늘 나오게 될 4개의 문법 문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법 잘 모르겠네 하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9월 모평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실력 마지막으로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항상 나오는 발음 문제 나왔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시골에서 사는 것 그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는 뜻이고요. 자, 세 다음에 아가 오냐, 오가 오냐, 위가 오냐, 혹은 자음이 오냐 그리고 으, 이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죠. 자, 그래서 세랑 아가 붙으면 쌍기역이 됩니다. 이것도 자음 중에 변칙, 규칙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쌍기역이 가는 발음 찾아보면 되는데 첫 번째, 블렁, 블렁. 첫 번째 세는 소리가 안 나죠. 자음이 끝에 오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나 F나 L이나 이런 자음들이 단어의 맨 마지막 자리에 위치할 때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어는 소리가 안 나는 경우죠. 세 다음에 자음, L이 왔죠. 자음이 오는 경우도 쌍기역 소리가 나죠. 정답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다음에 오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요. 기억 사운드가 나요. 기억 사운드, 스공. 에스와 세는 쌍시옷 소리가 나죠. 그리고 마지막, 목소. 목소. 마찬가지로 세 다음에 의가 와서 쌍시옷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초문법 때부터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냐 하면 읽어서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문제를 보시면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단어만 제시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규칙에 살짝 비껴가는 애들이 있어요. 스공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음은 항상 단어를 외울 때는 연습을 해볼 것, 발음 연습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 자, 보겠습니다. 매담 et monsieur. 신사, 숙녀, 여러분 이라는 뜻이겠죠. 첫 번째 칸에는 monsieur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의 라는 철자가 들어가야 되죠. 신사, 숙녀 여러분 le temps va moins en gare de Montpellier dans 10 minutes 라고 해서 두 번째는 entrée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동사 원형이죠. 근접, 미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가 Montpellier 역에 10분 후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entrée에서 두 번째는 n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minute, 분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때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빈칸 찾아볼게요. merci d'avoir voyager avec nous 우리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merci 라고 하는 단어 너무 기본 단어죠. 세가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son, 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답 1번 가주시면 돼요.